안녕하세요. 미즈콜렉터 미니스탁맨입니다. 어제의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뉴욕 마감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1. S&P500 사상 처음 4천선 넘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S&P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한동안 이어지더니 며칠간 랠리가 펼쳐질 듯 모든 상황이 좋게 표현되는 느낌입니다. 이 기술주 랠리의 가치주도 합류.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기술주가 계속 올라주고 있고요. 여기에 전통적인 가치주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만약 내 포트폴리오 일부의 종목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좀 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내가 잘 구성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전체 흐름과 반대돼서 보완적인 종목일 수가 있으니까요. 기사에서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패키지의 비용은 결국 법인세의 인상과 21%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했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할 것인데 현재는 모든 전망이 좋아 보이니까 증시에 잠재적인 역풍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주는 상황에서는 바로 다음번 타이밍에 조금 조정이 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니까 이런 우려는 좀 건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제조업 경기 급반 등 ISM 지수는 1983년 12월 이후 최고치 3월 제조업 지수 ISM 인덱스가 전달 60.8%에서 64.7%로 뛰어올랐다고 하는데요. 통상 50% 이상이면 성장으로 보고 55% 이상이면 예외적인 큰 성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55%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니까 정말 대단한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것이라는 낙관이 현재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고용지표 역시 상승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위기를 더욱 더욱 더 받쳐주는 이러한 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무엇을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제가 미니스탁 매수 위치를 솔직하게 블로그에 기입하면서 시작하게 된 지가 벌써 두 달이 됐고요.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재 블로그에서는 40개의 글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인이 박혀서 이것에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순간순간 일이 바쁘거나 생활에 이슈가 생기거나 하면 이렇게 글 쓸 타이밍, 영상을 만들 타이밍도 잘 못 만들어내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유튜브가 같은 경우에 요새는 참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작자의 보상을 주는 광고 시스템 위에서 주식만 하더라도 정말 숨은 고수뿐만 아니라 드러난 고수들부터 중수, 그리고 저처럼 주린이에 해당하는 하수까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면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도 이렇게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 나름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데일리 매수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돈을 벌 수는 있는 것인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맞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정말 없습니다. 단지 제 나름의 룰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이 여정이 종국에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많은 고수분들의 노하우를 저도 접하면서 스몰캡의 특정 종목에 세밀하게 집중해서 10배의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배진한 슈퍼개미 같은 분이나 코인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 다 보고 배우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눈길이 많이 갑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욕심이 생기고 돈을 빨리 벌고 싶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상을 순조롭게 우리가 영의를 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슬기로운 투자법이 과연 무엇일까 내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저는 그것을 실천하려는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이 길을, 이 투자의 길을 매일같이 주식을 매수하는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멍청하게 정말 우직하게 한번 계속 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매일 미국 주식이라는 이 눈덩이를 스노우볼을 함께 굴려나가실 분들 함께 댓글로 소통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저와 같은 주린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